2021년을 빛낸 바둑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변상일 구단입니다. 변상일 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잘 뒀어요. 신일왕전 같은 데서 우승도 하고 약간 제한기전이지만 JTBC배 이런 데서 우승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꾸준히 좋았는데 국내 메이저 대회,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아직 우승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서 올해 신진서 구단하고 여름에 명인전하고 GS칼텍스베이 두 개의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승하겠다. 그래서 첫 우승, 우승 못한 거래의 한을 풀고 반드시 첫 번째 우승을 하겠다. 본인이 첫 우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각오를 다졌는데 모두 막판에 졌죠. 신진서 구단의 위력에 밀려서 모두 최종국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걸 또 딛고 일어나서 12월에 있었던 국수산맥배 세계 프로 초강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세계 메이저 대회는 아니고 세계 마이너 대회거든요. 마이너 세계대회 우승인데 결승전 상대가 신진서 구단이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한다. 그리고 또 우승 상품 같은 걸 감안하면 국내 메이저 대회 우승 하나 정도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대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진서, 되게 최강 신진서로 이기고 우승을 하면 그건 무조건 인정해줘야죠. 신진서 구단을 극복했다라는 건 아마 본인으로서 엄청나게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승률 그래프를 보셔도 거의 완승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어요. 신진서 구단한테 이렇게 완승 정말 힘든데 이걸 변상의 구단이 해낸 거고요. 대진표를 보셔도 변상의 구단이 1회전의 일본의 고노린, 2회전에서는 판팅이, 3회전에서는 쉬자위안 이렇게 강자들을 다 이기고 결승이 올라서 신진서를 이겼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뭐 그까짓 거라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을 정도로 훌륭한 대회에서 우승한 거고요. 이 변상의 구단도 굉장히 겸손하게 인터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신진서를 향한 출사표, 각오, 선정포고 이런 거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대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있기보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바둑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신진서라는 세계 최강자를 상대로 5승 5패의 성적을 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에 대해서 변상의 구단의 실력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죠. 신진서 구단이 준우승인데 변상의 구단이 우승. 우승 상급이 5천만원입니다. 꽤 큰 대회죠. 이전에 패배는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말이니까 푹 쉬고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연말에 좀 쉬면서 몇 판 또 지기도 했는데 이거 우승한 다음에요. 그게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렇게 아주 즐거운 우승으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됐던 그런 승부였습니다. 자 그럼 그 바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수산맥배의 결승전 기본데요. 처음부터 변상의 구단이 쭉 앞서와서 이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 두고 여기 와갔을 때 국후에 신진서 구단과의 복귀에서 변상의 구단이 아주 큰일 날 뻔 했다라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 대마가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도망을 가면 여기서 이걸 선수하고 또 여기를 두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걸 젖히는 수가 있었다. 이걸 잡는 건 이렇게 쏙 빠져서 이 대마가 잡히죠. 석점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보통은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치면 따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 치면 단수 칠 때 잊고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여기에 이어서 여기에 잡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치면 이쪽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수 치고 딸 때 흙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따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여기를 보강하면 이쪽에 있는 흙도 7점이 잡힌다. 그래서 바둑이 한 바투면 역전될 뻔 했다라고 국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변사일구단이 시간이 많아서 변사일구단이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초입기에 몰리고 있던 신진서구단이 이수를 보고 복귀 때 변사일구단한테 얘기해서 변사일구단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돼도 변사일구단이 한 두 집밖에 불리하지 않아요. 많이 불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100일로 이었을 때 흙이 여기를 받아주지 않고 이쪽을 보강을 하든지 그래서 보강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씌워서 잡으러 오는 거는 이거 두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도망가면 안 잡혀요. 이쪽을 어떻게만 처리해 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위험한데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안 잡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걱정 없고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알 수 없으니까 복귀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거였겠죠. 실전은 여기를 끼웠고 이렇게 치중 하나 한 게 좋은 작전 신진성우단은 원래 이쪽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주면서 보다가 여기 넣어서 쭉 한 다음에 여기 못 끊죠. 그리고 지금 이 흙돌은 여기 빠지는 게 선수가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하고 100이 여기 살았는데 저변에서 이렇게 후수로 사는 동안 흙이 선수 잡고 여기를 두게 되면서 흙의 낙승 무대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진성우단이 중앙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이 흑대마를 잡으러 오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흙이 먼저 뒀는데 잡힐 리가 없죠. 한 번 손 빼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변상의 구단이 더 잘 돌아갖고 멋지게 이깁니다. 이거 하나 끊어놓은 게 절묘한 수가 돼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백대마가 거꾸로 다 걸려서 신진성우단이 돌을 거뒀는데요. 이바둑도 굉장히 잘 뒀고요. 다른 것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의 구단의 2021년 성적인데요. 시즌 마지막 판 박정환 구단과의 우슬봉조배를 졌는데도 60승 21패로 승률이 74%입니다. 굉장히 높은 승률이에요. 신진성우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60승 21패 74%는 지금 박정환 구단보다도 승률이 좋고요. 굉장히 좋은 승률입니다. 이거는 초일류 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승률이고요. 특히 중간중간에 보면 졌 던판들이 강자들 빼놓고 일반 보통의 프로기사들한테 졌 던 바둑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중간에 중국 갑조리그를 변상의 구단은 12판만 뒀습니다. 3번은 약팀하고 만났으면 변상의 구단을 기용을 안 했어요. 그 3판은 안 나오고 12판을 뒀는데 10승 2패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중국 갑조리그에서 지금 변상의 구단은 커제 구단하고 같은 북경팀이거든요. 그래서 커제 구단이 예전에는 우리 팀에서 나 혼자 잘 들면 뭐해 팀이 우승을 못하는데 좀 센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이런 우는 소리를 하다가 올해 변상의 구단이 와서 두는 거를 옆에서 같이 보더니 와 변상의 구단 굉장히 세졌다. 이건 커제 구단이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갑조리가 끝나면 인터뷰를 하거든요. 공식 기자회견이 있는 자리에서 변상의 구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세진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팀 즉 북경팀은 우승이란 단어를 꺼내놓을 수 있다. 올해는 꼭 우승하고 싶다라고 커제 구단이 벌써 몇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중국 갑조리그에서 2014년에 7년 전에 한 번 우승하고 그 이후로 우승을 못했대요. 그래서 커제 구단이 변상일도 왔으니까 올해는 꼭 우승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쌍두마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커제 구단이 원래 다 주장으로 나가지 않고 구부원은 변상일 구단한테 주장전을 양보했는데 변상일 구단이 주장전에 나와서 또 2전 2승을 했어요. 그래서 커제 구단이 있는 북경팀이 정규리그에서 주장전 승수가 제일 많은 팀입니다. 굉장히 강팀이 됐죠. 그래서 정규 시즌에서 박정환 구단이 있는 팀이 청투팀이 1위 신진서 구단이 있는 수벌 항조팀이 2위 그리고 커제와 변상일이 있는 북경팀이 3위입니다. 3위에요. 3위. 그래서 지금 쌍두마차로만 따지면 커제 변상일이 있는 북경팀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포스 시즌에서는 이 쌍두마차가 2위만 다 이기면 그러면 진짜 북경팀이 우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변상일 구단의 올해 화력다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성적을 보셔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신진서 구단과 역대 전적입니다. 신진서 구단과 역대 전적이 7승 22패인데 여기에서 좀 보시면 최근 성적 올해 거를 따로 보겠습니다. 올해 성적은 5승 5패에요. 신진서하고 올해 10판을 뒀는데 한 두판 더서 1승 1패 5할 이다.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10판을 뒀는데 10판을 둬서 5승 5패다. 이거는 엄청난 성적인 겁니다. 되게 최강자 신진서한테 5대 5로 비긴 기사가 올해 없어요. 아무도 5할 승류를 못 냈습니다. 근데 변상일이 5승 5패를 했고 더 놀라운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산 성적이 7승 22패 거든요. 그럼 올해 성적을 빼고 보면 2승 17패 였다는 얘기예요. 2승 17패라는 얘기는 승률이 진짜 1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대를 상대로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는 완전히 맞으면서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꿋꿋하게 이겨내서 올해는 5할 승부를 해냈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바둑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뚜들겨 맞다가 다시 역전에서 한 번 5할 승부를 쭉 냈다. 열판을 두세판 서너판 이런 거로는 사실 좀 잠깐 성적을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열판을 1년간 도서 5할 승부를 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변상일 구단이 올해 세졌다는 걸 작년 TWTV의 결승전에서 양등신 구단이 이기고 우승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 대회 세계대회에서 우승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번 국수산맥배에서 드디어 우승을 한 거죠. 코를 뚫었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은 아마 내년에 2022년에 어마어마한 성적을 낼 거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진서 구단하고 돋던 바둑 중에서 이바둑 올해 공식 시합 첫 번째 판이었던 명인전 승자주 1회전 이바둑에서의 승부는 굉장히 화제를 모아 썼습니다. 이바둑에 대해서 중국에서 후야우위 구단이 후야우위 칼람에다가 신진서의 바둑 그러면서 신진서의 바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변상일 구단하고 아까 명인전 바둑이거든요. 이바둑에 대해서 이렇게 긴 칼람 이게 한편이 굉장히 긴 칼람이죠. 이렇게 긴 칼람을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번역해서 저희 채널에다가 상반기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런 칼람을 상중하로 썼습니다. 제목이 이게 하잖아요. 상중이 이 앞에 또 있어요. 이 한편의 바둑 같고 이렇게 길게 후야우위 구단이 썼을 정도로 이바둑이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었고 또 승부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바둑은 변상일 구단의 완승은 아니고요. 신진서 구단이 좋았는데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변상일 구단이 역전승을 한 바둑입니다. 이바둑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바둑도 어떻게 보면 바둑 내용으로 보면 올해 최고의 바둑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이바둑인데요. 지금 신진서 구단이 100이고 변상일 구단이 흙이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승률은 100이 이 대마를 이런식 이 자리에 붙여서 잡으러 가면 80.6%다. 여기 80.6%라고 써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를 두면서 흙의 승률이 33.9 맞고 여기 두고 있는 순간에 흙의 승률이 81.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두고 살면서 변상일 구단이 이긴 거로 나오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저희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바둑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기회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바둑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런 수 읽기를 하면서 뭐 있는 인공지능에 나오는 걸 모든 걸 다 보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수 읽기 이런 복잡한 바둑에서 신진서 구단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는 기사가 바로 변상일 구단이라는 얘기예요. 신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변공지능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고 전투로 가면 신진서 구단한테 안 밀리고 진짜 잘 됩니다. 이게 변상일 구단의 바둑의 특징인데요. 다만 석댓말로 빡치면 바둑이 약간 이상해지기는 해요. 빡치면 그런데 그거 아니고 침착하게 둘 때는 진짜 잘 됩니다. 변상일 구단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레이팅즈입니다. 변상일 구단이 지금 랭킹 6위까지 조금 떨어졌어요. 한때 랭킹 4위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 6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5,653점 아,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상일 구단은 생애 그래프를 보실게요. 본인은 본인은 묵묵묵하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더 올라가서 3,700점을 뚫을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사가 바로 변상일 구단입니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고요. 실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변상일 구단이 97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25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기사라고 보고요. 요번에 국수산맥배에서 우승을 했지만 내년에는 진짜 메이저 세계대회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상일 구단 과연 신진서 구단 하고 이렇게 맞장을 떠서 5대5 승부를 하는 기사가 올해 변상일 구단 말고 없었습니다. 이런 실력이라면 내년에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바둑팬들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커제 구단과 같이 중국 갑절이고 우승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신진서 박지원 구단 완전히 근데 뭐 용병으로 간 거니까 우리 선수들은 각자 자기의 상금만 받아오면 되겠죠. 변상일 구단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